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다른 사람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성화고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은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남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